오늘의 주인공을 생각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만이에요. 저희가 여기 웬일이죠? 오랜만에 왔어요. 진짜요. 저번에는 뭐 줄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맞아요. 승식이 형 깜짝 카메라도 하고 맞아요. 진짜 못 하고 승식이 형이 못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. 저희 오늘 여기서 뭐하나요? 지금 진행할 게임은 인내심 3종 패스고요 인내심이요? 인내심 인내심 하면 제가 또 어마어마하죠 네? 네 인내심은 눈물 안 참고 있어요 눈물을 안 참아야 돼요? 눈물을 바로 흘려야 되는구나 아 나 이거 눈물 잘 못 흘리는데 나도 나 진짜 눈물 안 나오는데 제가 몸이 건조해서 오아시스인데요 몸이 건조한데 오아시스라고요? 아무튼 그럼 저희가 눈물을 참으면 됩니까? 흘려야 된다고 참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눈물 안 날 텐데 아니 나 슬픈 거 보면 웃는단 말이야 그럼 너 영화관에서 웃어 막? 사람들 막 하네 하하하하 이렇게 웃냐 너? 죽었어! 죽었다! 야 죽었어 이러면서 눈물 안 참기죠? 나 벌써 웃겨 오케이 아 울음이 안 나와 아... 어떻게 눈물 흘려야 되는데 흘려야 돼? 흘려야 돼 아 눈물이 안 나오지? 아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 전tic 아P 예에에에에에엉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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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워 헤엑 hay우 오 particles 아 안 되겠어 안 되겠다 헐 휑 헥 헉 헉 헉 헉 헉 제발 흘러 진짜 우리 배 마르긴 했나보다 감정이 더 있어야 된대 그냥 영상 시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또 있다 이건 웃으라고 한 거 아니야? 근데 누구? 수? 아 눈물 난다 도토리 도토리 울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울어야 돼 슬프다 우리가 이런 걸 찍었다니 슬프다 정말 세준이 형? 총각김치 본인이세요 총각김치 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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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시킨 거 그대로 잘한다 19살에 한세다 그립다 그립다 순수하다 정말 순수할 때 저 뒤로 돌아간다면 얘기해 주고 집중 안 돼 레전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공산과학 SF 영화 아니야 이거? 누가 밀었어요 갑자기 항마력 테스트하는 거예요? 아이씨 안 울어져 끝인가? 아 아 됐다 아이고 진짜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우냐 아 우는 사람이 있어? 수빈이 울렸어 진짜로? 야 눈물 떨어뜨렸어? 우와 짱이다 천생 연기잖아 아니 너는 뭐 몇 번 앞에 왔다 갔다 하더니 나는 좀 젖었다고 생각했거든 약간 역시 최근에 또 여기 불타는 편의점 불타는 편의점 안 했어 썸 타는 편의점이에요 확실히 플레이어가 다르네 바로 떨어뜨리려고 바로 떨어뜨리려고 오 에? 아 나 저거 되게 좋았는데 아 저거 너무 좋지 진짜 좋아요 저희 이거 되게 좋아요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끝나고? 아 이거 뒤에서 보니까 과감이네 아 아우 예스 야스 오우 건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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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여기 붓기 빠진 느낌이야 오 아 아 아 발바닥 아 나 여기가 아파 야 오 혜진이 형 진짜 아파하네 와 진짜 많이 아파요?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아 야 나 웨이트만 해가지고 몸이 아우 야씨 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엉망진창이 뽑았다 아 근데 스웨퍼 신어서는 발 스텝이 안 돼 어떻게 가세요? 몇 가지? 아 네 좋습니다 아파요 진짜로? 와 발바닥이 너무 아파 이거 진짜 가져가도 돼요? 아 야 니네 안 쉬는 거 나 하나만 줘라 작업실 하나 딱 놓게 네 네 네 저부터 할까요? 아 한 명씩 다 뽑는 거야? 응 네 저는 간지럼 참기 아 간지럼 참기 아 간지럼 참기 간지럼 안 타는데 다음번 바꾸면 바꾸기 바꾸 아 빨리 해 해요 뭔데? 양파 썰기요 아 너만 나온 거 아니야 아 야 바꿔도 또 있도록 했네 하품 참기 하품 참기 하품 참기 나 양파 썰기 오 어? 나 간지럼 참기 이지한데 이지하네 이지해 근데 이거 약간 전파되는데 저도 지금 왜 눈물이 나오죠? 야 네가 왜 울어 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내가 하품이 나오냐 근데 원래 하품하는 거 보면 하품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전염 된다고 가짜 하품은 전염이 안 돼요 아이고 아 졸리다 내가 졸리네 아 저 눈물 흘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뭐야 병찬이 뭐야 아 잘생겼다 아 졸려 저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 눈물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하품이 찢어지게 해야 눈물이 나는 거야 신기하다 하품은 눈물 안 나던데 우리가 걸렸으면 끝났겠는데 빠르게 가볼까요? 자 오늘 도구 같은 거 저희가 해요?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? 쟤네 아예 안 타는데? 수빈이는 좀 타지 않나? 거의 둘 다 안 타 밧줄은 왜 있어요? 아 이렇게 쫀 날아서 눈물 흘리게 하라고 아 묶어도 돼요? 아니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고 제가 애들 묶을게요 어 이것도 간지러운데? 수빈아 너 아예 간지러워 안 타? 거의 안 타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을 텐데 뭐하러 묶고 있어요 오히려 방찬이 묶으면 안 돼 오히려 묶어주면 포근한 느낌이라고 어 그래 스탑 반갑습니다 아 이거 뽑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뽑기가 잘못했어 수빈이는 리듬만 타서 간지러워 안 타 난 리듬만 타죠 전 리듬만 탑니다 아 뭐야 어떻게 간지러움을 안 타? 아 재미없어요 아 옆구리가 많이 잠깐만 눈물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 아프게 해서 눈물 아 재미없어요 얘네 경찬이 여기 포인트를 만지면 간지러워하잖아 어디? 아 가려봐 카메라 잠깐 가려봐 카메라 잠깐 가려봐 아 간지러워 안다 간지러워 아 아 잠깐만 이거는 아예 안 돼 안 돼 간지러운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거야 제가 죄송한데 진짜 간지러움 하나도 안 타요 죄송해요 저도 진짜 간지러움 진짜 안 타요 하필 유일하게 두 명 안 타요 나머지 진짜 많이 타거든요 번의 편으로 간지러움 잘 타는 사람 한 번 세종이가 앉아봐 나? 아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 포인트로 하려고요 자 시작 뭐야? 아 나는 간지러움 잘 타 찬이 형 앉아봐 찬이 형 찬이 형 폐가 뭐야 이게 좋은 예예요 이게 좋은 예 물 돌아가고 막 야 옥상했어 원래 이게 정상인데 어 이게 정상이야 얘네는 너무 얘네는 너무 사기예요 이거는 솔직히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 순장 찍으면 맛있겠다 쌈장이 찍으면 맛있어 갈까요? 1 2 3 자 여러분 그냥 안 닫히게 하세요 안 닫히게 아 그럼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되잖아 천천히 하면 돼 아 냄새 좋다 어 맛있는 냄새인데? 이거 근데 진짜 눈물이 나나? 양파가 죽었네? 아 이게 눈물이 나요 진짜? 눈물이 안 나 아 좀 다지면 날려나? 다져보자 다져봐 형 다져봐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충전이 되나 봐요 바로바로 건조해지는 거지 어 아니 오히려 눈 상태가 좀 좋아지는 거지 어 근데 좀 맵다 그러니까 맵긴 맵은데 좀 온다 흘릴 수 있을 거 같은데? 아 나 눈물 나오기 전에 침이 먼저 나올 거 같아요 양파를 근데 울려고 썰어본 적은 처음이다 아 참깨구나 아 그래요? 아 이거 짜장면 먹으면 맛있겠다 아 진짜 진짜 죄송한데 진짜 오오 어 근데 살려보고 싶거든요? 오오 아니 손으로 좀 만졌다가 뒤보면서 눈에다 묻혀요 아하하하 오 오 오 오 아 안 떨어졌어 너 왜 얼굴이 빨개졌냐? 그러니까 얼굴이 빨간데 귀랑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눈에 튀겼나 봐 아 피부색만 아 아 저희가 진짜 죄송한데 눈물이 진짜 없어요 먹기는 저희의 흥이 끝나지 않는 이상 네 진짜 웬만한 걸로 안 울어요 네 저희 성공한 건가요? 성공이잖아요 성공이지 빅톤은 이렇게 눈물을 쉽게 흘리지 않는답니다 그래 이거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봐야 된다고?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? 봐야 돼? 봐야 돼? 봐야 돼? 나 이상하지 않잖아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 혈액순아 혈액순아 건강이 좋다니까 건강 건강 얼굴 붓기 빠지겠다 형 안 아파? 후